1심의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1심의 경우에 검찰은 지속적으로 이 씨가 구조장비 없이 윤 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의 살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부작위,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게 만드는 그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국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은 가스라이팅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봤지만 사실상 그것이 살인과의 연결고리가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대로 1심의 판단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은혜 씨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요. 같이 공범 남성의 경우에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고 검찰이 공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다. 이런 것들이 재판부 판단, 형량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어떤 거예요?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은혜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적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본인은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군가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반성문 몇 장이라도 써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래도 양형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줄까 말까인데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면서 나는 돈의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사실 재판부는 죄질 자체도 굉장히 나쁘지만 본인이 어쨌든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해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지수 기자, 이은혜가 지금 구속 중인데 이 와중에 소송을 또 진행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남편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라는 소송을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혜 씨, 내연남과 공모를 해서 죽은 남편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놨었죠. 보험의 만료 시점 4시간을 앞두고 해당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서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은혜 씨가 사망한 이후에 보험사에 8억 원을 달라라고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이 씨가 나이에 비해 너무 납입한 금액이 많고 모든 보험금이 다 이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수상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을 달라라고 소송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오늘 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판단의 근거로 조만간 보험금 관련된 소송 재판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어떠세요? 이 옥중에서 이렇게 보험금 청구 소송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아니면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인가요? 어때요?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지금 본인이 유죄 판단을 그것도 살인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으면 사실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서 사실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은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유죄 판단을 받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사실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다. 일단은 청구를 해보자는 측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사실은 보험사기로 판단을 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과연 이 소송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